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죠. 그렇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엄마를 쏙 빼닮은 대학생 딸내미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저는요. 저희 아빠의 재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. 그 재산 내 거라고. 어? 어? 아니 니가 뭔데? 너 뭐 돼? 이건 뭐 엄마나 딸이나 똑같구만. 원제. 아빠의 재혼 찬성해야 될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혼 가정의 외동딸입니다. 엄마는 전업주부고요. 아빠는 일반 직장인인데 이혼을 한 상태예요. 그것도 아주 옛날. 제가 아직 유치원 다닐 때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래요. 엄마는 너희 아빠가 돈을 안 줘서 이혼했다. 너희 아빠는 나 말고 지금 집에만 돈을 줬다. 이러고 아빠는 아이고 너희 엄마는 아빠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컸다. 이렇게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요.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빠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을 꼬박꼬박 엄마에게 잘 줬어요. 줬지만 문제는 엄마죠. 이걸 아껴 쓰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거든요. 예를 들어 과일을 사도 무조건 유기농 최상급 이런 것만 고집했으니까요. 그래도 그때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만큼 엄마 당신 사치품 그런 거 하나도 안 사고 오직 그 돈 전부 저를 키우는 데만 썼어요. 이건 인정해요. 그리고 아빠는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죠. 그때 당시 삼촌이 좀 어려워서 아빠 회사에서 받아온 인센티브를 인센티브가 좀 큰 회사예요. 엄마랑 아무 상의 없이 도와줘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건 맞다고 아빠도 인정을 해요. 여하튼 이런 게 곪아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빠는 엄마한테 우리 꼼꼼이 당신이 잘 키워 이러면서 위자료로 그때 당시 2억짜리 집 돈 그리고 중형차를 한 대 사줬다고 해요. 여하튼 제 생각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한 즉 각자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봐요. 그랬는데 모르겠어요. 아빠 나가고 나니까 학교 들어가고 학창시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혼을 했는데도 엄마는 일을 계속 안 하고 아빠가 준 돈 다 떨어지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며 항상 엄청난 포근을 퍼부었어요. 아빠랑 같이 있을 땐 그렇게 사랑해 주더니 예를 들어 엄마의 기본적인 트러블. 맨날 돈 없다. 돈이 없다. 너 키운다고 아빠한테 받아온 돈 이제 다 썼다. 니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. 이 그지 같은 년 딱 지 아빠 닮았다. 니네 아빠처럼 너도 날 무시하지. 너도 커서 분명 나를 버릴 거야. 그렇지. 말 안 들으면 너가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보낼 거다. 아빠가 없어가지고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다. 등등등. 저에겐 상처인 말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자라야 했는데 어릴 때는 이게 또 워낙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저도 제 스스로가 문제인 줄 알았고요. 또 엄마와 저를 버린 즉 가족을 버린 아빠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있네요. 엄마는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아빠 보기 싫다. 이러잖아요. 그럼 아이고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. 이러면서 은근히 기뻐했고요. 또 그러면서 웃기는 게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보고 와도 된다.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뒤에는 너가 아빠 어차피 또 나중에 너 버릴 텐데 그런 인간을 꼭 봐야겠냐?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지금처럼 멀리하고 살아라. 이런 말들을 했어요. 혼란스럽게. 당시 저는요. 아빠가 저희 가족을 버리고 삼촌 즉 아빠 동생한테 돈을 다 줬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빠를 정말 많이 원망하고 늘 슬퍼하면서 지내야 했어요. 그러다가 아빠가 준 위자료가 다 떨어지고 즉 돈이 다 떨어지고 집도 팔고 그런 뒤에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 해가지고 수능 끝나자마자 남들 놀고 남들은 놀고 대학 준비를 하고 또 공부하고 그럴 때 저는 죽어라 돈을 벌어야 했고요. 적게는 몇십 많게는 월 150씩 엄마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어요. 제가 이걸 수정하다가 빼먹은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한테 받아 집도 팔았다고 합니다. 일을 평생 안 했으니까요. 돈이 없잖아요. 그렇죠? 물론 이게 제 인생을 막는 그런 행동인 걸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이야 대학 공부와 나머지 취준 이런 것 전념중인 상태이긴 해요. 여하튼 전에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고민 상담을 했고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. 또 아빠는 여전히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죠. 하여 지금은 오해를 풀고 점점 더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스니가 지금은 아빠랑 많이 친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글 정황상 짧게는 1년 이내 길어도 한 2년 이내에 다시 아빠랑 연락을 하고 친해진 그런 걸로 보여요. 그랬는데 이제 좀 좋아진다 싶은데 아빠가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지난 몇 년간 만나는 분이 있대요. 그분도 저처럼 저희 아빠처럼 다 큰 자식이 한 명 있는 동싱이인데요. 최근에 아빠가 보자 해서 함께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하고 왔는데 그래요. 솔직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. 근데요. 물론 이게 저희 아빠 개인의 인생인 건 맞아요. 맞는데 왠지 모를 서글펌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. 아빠랑 친해지고 대학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용돈도 자주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빠의 사랑도 듬뿍듬뿍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없었던 그 서러움들 다 풀리고 역시 아빠는 온전히 내 아빠였구나. 아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. 그런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야 행복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까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. 물론 아빠 인생 맞죠.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너무 큰 시련이라고요. 또 예전에 그 지긋지긋한 상처를 반복하는 기분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솔직히 그 아줌마랑 아빠의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게 제일 싫어요. 비록 우리 아빠 부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만큼 재산이 조금 있거든요. 당시 살고 있는 집만 2억이에요. 그리고 아빠를 다시 만나면 아빠가 저를 점점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그래 나중에 결혼할 때 나 빈손으로 시집 안 가도 되겠구나. 취직 준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. 이젠 그 거지같고 지긋지긋한 알바를 안 해도 되는구나. 이게 바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느낌이구나. 등등등 이런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이제야 그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있는데 결혼 소식을 들으니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에요. 아니 근데 아빠도 평소 그러셨거든요. 저한테 어려운 환경 만들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이 재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혹시 이거 애정결핍일까요?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가? 혹은 돈 욕심인가? 아니 그냥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엄마는 지금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짐이 저는 너무 무겁고 저도 이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싶거든요. 하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맞겠죠. 당신 동생 빚진 거 대신 해결해주고 그걸로 이혼하면서 자식 잘 키우라고 가진 거 전부 다 위자료로 줘버리고 저희 아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자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옛날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. 그런만큼 아빠도 당신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고 챙겨주며 살아갈 좋은 분을 맞이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. 아니 오히려 아주 나중을 생각하면 자식인 저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고 안심되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저 역시 이 정도 컸으면 부모 지원은 이제 바라지 말고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 살아갈 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런 생각 들어요. 또 내 과거 상처를 너무 심하게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되고요. 무엇보다 세상 살면서 나 혼자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그런데요. 이 모든 걸 잘 아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.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? 나 졸라 싫어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어이고 생각하는 꼬라지 같다? 그 엄마의 그 딸년이구만? 쓴이한테는 그 이야기 되게 커 보이겠죠. 나이가 어리니까. 그런데 그거 쓴이 아빠 노후자금으로 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야. 아빠 재산에 껄덕대 생각하지 말고 니 스스로 잘 입을 하세요? 2번 야 저 아저씨 전생에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걸까? 아니 어쩌자고 저 자식이 똑같이 아파 뜬골만 쳐노리고 있어? 쓴이 모녀의 존재의 이유를 혹시 아버지 등쳐먹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3번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무슨 돈 20억도 아니고 2억 논하먹을 생각에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구만?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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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오롯이 혼자 사랑받고 싶다 그러지 그랬니? 어? 재산 얘기 나오는 순간 바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해! 어? 냄새 4번 나는 엄마랑 다른 게 뭘까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물론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지만 말이죠. 모전 여전 5번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나마 멀쩡한 아버지도 이제 그냥 없는 셈 쳐야 될 겁니다. 그래도 낳고 키웠으니 어쩔 수야 없겠지만 어쩜 이렇게 어머니랑 똑 닮았냐? 어휴 6번 정신 좀 차려라! 아빠가 너 키우라고 준도 너희 엄마가 이미 다 탕진한 거잖아!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!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 엄마도 일을 해야 되는데 집도 날려먹고 돈도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아직 나이 어린 딸이 벌어오는 돈이나 처벌하고 있고 근데 불쌍한데 얘 생각하는 게 딱 지 엄마 닮았네? 어 답이 없다! 7번 이봐요 학생!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요! 애초에 너는 너네 아빠 재혼 반대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고! 재산도 그래! 아빠가 누구한테 다 증여해버려도 너는 이불 될 자격이 없어! 엄마한테 다 줬잖아! 너님 인생은 너 스스로 개척을 하라고! 오케이? 댓글 아니 지가 뭔데 반대를 해? 원망을 할까면 엄마한테는 하지! 엄마한테 다 쳐들러붙어 있네? 솔직히 있으니 불쌍하죠?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인 건 맞아요. 다만 원망의 대상은 틀렸다고 봅니다. 아빠는 어쨌든 이혼한 건 잘못된 거지만 자식이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잖아요. 그런데 엄마는 안 했잖아. 그럼 엄마는 원망해야지.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엄마는 원래부터 자기한테 못되게 굴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아빠는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야. 잘해주거든. 그래서 너무 좋은데 잘해주는 아빠가 이제 조금 못해줄 것 같으니까 서운하다 이거죠. 권리가 아니 호의가 둘리가 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튼 다 좋다 이거야. 원망을 할 거면 엄마한테 하세요. 엄마한테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